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수하자는 까친구들입니다 저는 그레이스 채널의 그레이스에요 네 제가 오늘 업데이트를 했는데 마인크래프트 오늘은 제가 처음 보는 애가 있어요 지금 선풍기 틀고 있어요 처음 보는 애가 누구냐면 파괴수라는 애인데 콧볼수래요 황소에요 황소 같아요 이름은 파괴수에요 플레이 업데이트 했더니 완전 새로워졌어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예 또 보여줄게요 새로운 예 왜 이렇게 안 돼 버그? 아니요 버그는 아니에요 라이워드 됐다 시작 했습니다 언제나 배정아 아 원래 검은색이에요 원래 새로워져서 좀 검은색으로 됐어요 새로워져서 맞아요 원래는 회색이었는데요 네 완전 새로워졌어요 원래는 빌리즈 가벼졌어요 빌리즈 가벼졌어요 빌리즈 가벼졌어요 빌리즈 가벼졌어요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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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표로 막 바꾸겠습니다. 채팅 채팅 하 진짜 않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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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 먼저 표로 막 바꾸고 날씨도 바꿔요. 어 여기 빌리더 집이네 어 원래 얘는 랜덤으로 와요. 오케이 그래요? 그러면 저 쪼끔 있다가 와 이 층쯔? 원래 있지 않았어요? 이거 완전 좋아졌다 여기 대박 여기 빌리더 쪽 있는데 여기 내방을 해야지. 전 여기에요. 여기 아들 어디로 간 거예요? 저 빌리더예요. 내 믿음 없앤고. 어 뭐가 이렇게. 에? 별로 좋은 집은 아니네. 빨리 오세요. 파괴수 파괴수 파괴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보여줄게요. 빠밤 오케이 연 파괴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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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많이 그래도 내 집 언제 지어주실 거예요? 지금은 지금은 하지마세요. 나 했는데 왜 공격 안 해요? 크리에이티브이니까 크리에이티브이면 무슨 아 잘 됐어 아침에 못 자요 아 이제부터 아이씨 아이씨 콩때로 이거 하나 얻었다 이제부터 진정한 시작을 하죠 아니 기다려요 왜 코퍼있어 나 벽 깨고 나갈래 하지마세요 어 코퍼있어 근데 황소는 유리 뜨면 쉽게 깰 수 있지 않을까요 얘는 이런 황소가 아니에요 조금 파괴술 아니에요 파괴술 그러니까 파괴하는 거니까 난 방패를 들고 가겠습니다 어 저도 방패요 잠시만요 방패 저 방패 해줄게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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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황금사과도 더 귀여워졌어 그쵸 아 잠시만요 저 그리고 좀 갑옷 좀 바꿀게요 괜찮죠 갑옷이 많이 달아가지고 지금 저 되게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아니 얘가 얘들이 이만큼이나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울지 황금사과도 깨고 나갈 수 있게 도끼 하나 챙길게요 도끼가 아니라 곡괭이죠 곡괭이 도끼도 있어요 아 그럼 크리스틱으로 바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때 바로 시작해요 이제 시작 나 숨어있어 시작 시작 난 없다 슈팅 어떻게 그렇게 꾸부려요 어떻게 그렇게 꾸부려요 어떻게 그렇게 꾸부려요 아니 아니 아무자마자 막 벌써 멀자 다 떨려오고 싶어 그러다 보다 시각 치킨 줄 알았어 지금 허팝이 손을 얻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한테 나왔네 나한테 몰라 몰려들어서 어? 나갔다 통이에요 저희들 맛을 흘려들었어 나쁜 거 맛을 봐야돼 원정이야 아니 나한테는 많이 왔어 저희들 많이 왔어 아니 저한테 지금 10마리 넘게 왔어요 죄송해요 지금 한 90마리 소환했어요 날라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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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어떻게 할까요? 이거 뿅 뭔가 잘 물고 아휴 진짜 물가들 뿅 많이 날라졌네 이리 스티블디 아휴 저는 잘했어요 전 아직 살아있어요 아프겠다 황토가 1인이에요 저희들 다 걸렸어 왜 이렇게 많아요 됐다 두개가 나있는데 핵블디 예수 이렇게 잘 알거에요 오! 혼자 고생하고 있는거죠? 아! 이거 코 뺐을때 방피가 있어서 조금 데미지를 줄곧게 해야되면 저 이게 57이에요 사는 날과 찾아봐 오! 저게! 방피 뿜어졌나? 저 투구! 투구 뿌어졌어요 저 죽을거 같아요 이제 저 이제 죽을거 같아요 이 조금만 있으면 조금나면 더 조금나라가 다 없앴다 성공 성공 이제 우리 둘의 쌍 아니 아니야 아니 뭐하세요? 잠깐만! 나 이거 잠깐 준비해야지 어디서 할거에요? 잠시만 화살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아이템을 못먹고 있어요 하지말라니까요 안낸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와 이거 황소 대박이죠? 지금 황소도 쓰는데 10분 걸렸어요 여기서 미더를 소환해보면 이거 왜 안먹을거 같아요? 자리가 다 꽉 찼나봐요 자리가 다 꽉 찼나봐요 꽉 찼나봐요 저도 자리 거의 다 안장으로 다 찼어요 이번에는 누구? 이번에는 다시 크리에이티브를 바꿔줄게요 제품 새 bartending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이완수가 이마큐따가 쎕니다 이제 까들었죠? 제가 아이템 드셨죠? 네 아싸 장난 있고요 캠핑바이어 좀 해볼까요? Tá 네 아니 여기 말고 아니 저기 갑옷 벗어요. 캠핑파이어? 저는 위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. 아직 위창 안 만드셨어요? 네 이리 와보세요. 캠핑파이어에요. 캠핑파이어에요. 여기 밖에 있어요죠? 내적 포탈 있는 곳으로 오세요. 캠핑파이어 저 뒤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내가 일단 캠핑파이어 하기 좋은 곳을 찾아뵐게요. 연기가 너무 많나? 그러니까 부셔요 빨리. 부셨어요. 오케이 여기가 딱 좋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꼬구리야. 여기에 앉아있어서 서바이벌로 바꾸면. 오 나도 캠핑파이어 있다. 서바이벌. 저기요? 나는 불사신이다. 불사조겠죠? 불사조다. 불이 안타? 나 방금 전에 연수님. 나 방금 전에 연수님이. 네. 불을 불에다가 구우는 줄 알았어요. 불이 안타요. 오. 예쁘네요. 여기요. 아니 뭐해. 죄송합니다. 아니. 죄송합니다. 아이Re. 죄송합니다. 싸울 마음 없었는데,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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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자오. 죄송합니다. 싸우자오. 사이예요? 죄송합니다. 제가 진짜 미안해. 재미로 해봤는데 진짜로 이렇게 끝나다니 누나 미안해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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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나 혼자 클렌즈를 해야된다 쓸쓸하다 누리를 뜯고 죄송합니다 저 혼자 위더를 없애야 되겠군요 위더를 없애려면 많은 재료가 필요해 위더를 없앱시다 지금 엄청나요 근데 위더를 만들려면 먼저 방배가 네 혼자 하니까 쓸쓸하군요 아까들이 그레이스 렉트 게임 봤죠? 네 쓸쓸해요 소야 안녕 내가 먹어줄게 이건 악당이었어 위더가 널 없애줄거야 아니 땐 죽지 않을거야 그쵸 소 충격 소는 충격이 받았다 소 충격 소는 충격이 받았다 네 어 저가 네 준비를 안 되겠습니다. 네. 위험은 더욱 더 재미있을 것입니다. 소야. 머리가. 머리가. 이거 보세요. 너 누구야? 위더는 이제부터 소환이 됩니다. 자. 사실 저는 오늘의 게임 하지 않았습니다. 살려줘. 우리 끝났어요? 네. 저 죽이려고. 사실 저는요. 네. 이제 끝나겠습니다. 끝내지 않았습니다. 저는. 유리가 훨씬 더 깔끔해졌어요. 네. 어. 위더는 이걸 못 풀어요. 가봐요. 네. 이번 다음에 또 봐요. 빠이빠이. 나 진짜 안 나가는 거였어요? 나 혼자. 누나가 썼어. 그리스. 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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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. 누나가 쓴 거야. 완전 대박이지. 아 나 채널 좀 떠있건데. 이번엔 위더 챌린지 했는데. 야 너 완전 대박이지. 나. 나 이쪽에 붙여놨어. 응. 여기로. 이게 이. 이쪽 딱 있잖아. 응. 야 완전 너 대박이지. 남자가 없었어. 누나 미안해. 내가 이거 죽을 줄 몰랐어. 누나가. 죽을 줄이야. 누나는. 장난이지. 누나가. 마크를 잘해서. 왜. 피할 줄 알았어. 아니. 너네 그냥 다. 딸 생각하고 있어. 일하고 있었는데. 누나가 세방이 끝나다니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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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가복도 없고. 누나가 세방이 끝나다니. 아니. 가복도 없는데. 그것도 깜짝 놀랐잖아. 누나. 공격력이. 나 이거 다. 다 끝났어. 빌리지. 누나. 이제 조금 날아가줘. 나 체리점 가봐. 체리점 고급백이었습니다. 오. 고급백이었습니다. 고급백이었습니다. 오. 고급백이었습니다.